자 15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98년, 2000년, 2002년, 2003년, 그 다음에 18년 출제된 건데 7.2. 그래서 14일 때 보면 배점이 17.2 시퀀스에 나왔다. 그러니까 시퀀스가 그러면 나왔다 안 나올 거냐.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19년도에는 시퀀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면으로 관련된 문제의 수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양하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동형 3단 유도리기의 정역전 정지제호의 미완성회로 있다. 동작조금과 도면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1번, 2번, 3번은 한 개 도면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1번, 열등형 과절차단기 THR과 접점, 비접점을 그리시오. 2번째, 정역이 가능하도록 주의 부분에 RMC의 주접점을 그려놓으시오. 3번, 보조에래, FMC의 보조접점과 RMC의 보조접점을 그려서 동작조건이 만족하도록 미완성화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F는 정회전이고요. R은 역회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동작조건입니다. FMC는 정회전용, RMC는 역회전용이다. GL은 정회전용, R은 역회전용. 이런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R은 역회전용, GL은 정회전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GL 위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 정회전이니까 FMC 접점이, RL 위에는 역회전이니까 R-MC 접점에 관련된 그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PBS1은 A 접점용, 정회전용. PBS2는 A 접점 역회전용. 그러니까 PBS1을 누르면 정회전, MC가. 그다음에 PBS2를 누르면 역회전용 MC가 동작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PBS3가 뭐다? 정지용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문제를 딱 하면 여백에다가 FMC는 정, R, MC는 역.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시는 게 좋죠. 안 그러면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GL 램프. GL은 정회전. 그다음에 R에는 역회전용. 이렇게 되는 거고. PBS-1 얘는 지금 뭐예요? 정회전용. PBS-2는 역회전용. 그리고 PBS-3은 정지용. 정지용이다. PBS를 원하면 FMC가 여자돼서. 전동기 IM. IM은 유도 전동기 약자입니다. GL이 점등된다. 손을 떼도 자기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자기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죠? 병렬로 어떤 거? F-MC A 접점 쓰면 되죠. GL은 계속 점등이 된다. PBS-2를 원해도 전동기는 계속 정의전하며 GL은 계속 점등하게 된다. 역회전을 위해서 PBS-3 버튼을 넣는다. 정지시킨다는 거죠. PBS-2를 원해서 한다. PBS-3를 오프하고 S-2를 원하면 전동기 역회전하며 RL이 점등하게 된다. 이때 누른 버튼 스위치에 손을 떼어도 회로는 계속 자기되어 역회전하고 램프도 계속 점등하게 된다. 이것도 기본 시퀀스인데요. 그다음에 정의전 시에는 역회전되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역회전 시에도 정의전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걸 전문용어 뭐라고 하죠?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인터록이다. 전동기가 과부하되어 과전류가 흐를 때 THR이 동작되어 회를 차단시키며 전동기를 멈추게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채워드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채워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FMC 정의전용 이거는 역회전용 그러면 이 밑에 쪽에다가 THR 접전 그려드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일단 THR이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은 이렇게 그대로 좀 찍어서 갑니다. 대부분 좀 찍어주셔야 돼요. 접속의 의미로서. 그럼 우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됐을 때 정역전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결선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 중에서 2개는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정의전이면 이렇게 됐잖아요. 1, 4, 2, 5, 6, 3, 6 쭉 연결되는 거 정의전이면 그러면 이게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니까 1번은 어디로 간다? 6번으로 간다. 1번, 6번. 2번은 가운데. 그대로 가고 3번은 몇 번으로? 4번으로. 이렇게 간다. 1, 2, 3, 4, 5, 6 써놓으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급하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썼던 걸 지워야 되는데 그냥 써놓으신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옆에다가 옆에 있죠 있잖아요. 옆에. 옆에다 1, 2, 3, 4, 5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그다음에 그린 다음에 실제 답안이 그릴 때는 저거 다 빼고 그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THR에서 동작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THR 다시 뭐 B접점이 이렇게 되는 거고 정지용이니까 이건 정지용. 자, BBS어 이렇게 해서 정해졌네요. 그러면 이거 누르면 일단은 뭐예요? 자기유지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F 다시 MC 무슨 접점? A 접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인터럭터가 되겠죠? B접점 그래서 R 다시 MC에 B접점 인터럭터가 되는 거고 이거 R 다시 MC이니까 역회전용이니까 자기유지 이거는 인터럭 F 다시 MC에 B접점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얘가 점등이 되니까 이렇게 이러면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튼을 이렇게 그리면 된다. 자, 한번 해보죠. 이거 누르면 쭉 내려가가지고 F 다시 MC가 그다음에 GL이 점등되고 손을 떼도 얘가 붙어있으니까 계속 정해전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다음에 이거는 인터럭 걸려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접점 떨어지니까 내가 실수로 이 버튼 누르더라도 얘는 이 접점에서 R 다시 MC가 동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R 다시 MC를 역회전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정지 버튼 눌러가지고 이거를 리셋시킨 다음에 그 상태로 이거를 눌러야 이게 복귀되죠? 그러면서 R 다시 MC가 동작이 되고 RL이 점등이 되는 이런 역회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접점하고 이 접점하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얘를 자기유지 접점이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놈하고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인터럭 접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럭 그러니까 인터럭을 간단히 쓰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시에 투입된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뭐라고요? 인터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출제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점이라는 점수는 굉장히 큰 점수가 되어있죠. 만약에 이거를 포기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100점 만점 중에서 17점을 버리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83점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면이라든가 우리 시퀀스 같은 걸 잘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답형을 조금 들어도 충분히 점수가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나타낸 그런 회로도가 되겠죠. 지금 보면 여기 A, 여기 B 이런 거 안 붙였는데 여기서 A, 이거 B, 이거 B 그 다음에 이거 A 이런 거를 붙여도 되고요. 안 붙여도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접점 자체가 오른쪽에 있으면 A 접점이 되는 게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다시 A나 또는 20A나 20B를 붙이지 않더라도 된다.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보죠. 배선형 차단기 내에서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주회로 나가잖아요. 주회로. 차단기가 있고 정회전, 역회전 거 THR 그 다음에 전동기 이런 부분도 주회로 부분도 간략하게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실력을 조금 조금씩 키우시면 훨씬 더 공부하시기가 수월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회전 시키려면 3개 중에서 몇 개만 2개는 바꾸면 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바꿔서 결선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8년대 출제 그런 기출문제 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19년 준비하신 분들은 식권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셔서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결코 그렇게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과목 서너 번 볼 때 이런 것들은 한 번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해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좀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잘 안 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정의과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